자 얘가 별표 하나. 앞으로 제가 이제 별표를 칠 건데 별표가 세 개가 나오면 매년 나오는 문제예요. 매년.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거죠. 매년 나오니까. 매년 나오는 건 이건 죽어도 알아야 돼요. 이해하고 암기해야 되고. 별표 두 개 치면 2, 3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2, 3년에. 이것도 알아야죠. 별표를 하나 치면 4, 5년 중에 한 번씩 나오는 거.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부동산활동의 일반 원칙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능률성, 안전성, 경제성, 공정성. 능률성은 들인 노력에 대해서 최대한의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자. 쉽게 얘기하면 잘하자라는 게 능률성. 안전성이면 안전하게 부동산활동하자. 경제성이면 이걸 수익성이라고 얘기해요. 돈을 버는 쪽으로 부동산활동을 하자. 이걸 경제성. 공정성은 공정하게 하자. 이렇게 여러 가지 원칙이 있는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다? 아까 우리가 부동산학은 뭐였어요? 부동산학은 부동산활동을 능률화시키는 거였죠.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무슨 성? 능률성의 원칙이에요. 얘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능률성의 원칙. 그런데 능률적으로 하는 건 부동산활동을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능률성의 원칙에서 부동산을 소유할 때는 잘 소유해야죠.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때 네 땅이니까 마음대로 놀리거나 방치하면 안 되고 어떤 이용을 해야 돼요? 가장 좋은 이용해야 돼. 라는 거예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때는 가장 좋은 이용을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게 최유요 이용이에요. 거래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질서 있게 해야지. 그래서 거래활동할 때는 거래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얘는 뭐 당연히 거래활동에 거래가 들어가 있으니까 얘의 지문을 넣지는 않고 소유할 때 최유요 이용을 해야 되는 건 무슨 원칙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원칙? 능률성의 원칙. 이거 하나 기억해놔야 돼요. 별표 하나. 능률성의 원칙. 얘도 별표 하나예요.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할 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종합식, 의사결정식 말고 여기에 분산식, 중점식, 생태과학적식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버리고 딱 두 개만 알면 돼요. 종합식이라면 뭔가를 합쳤다는 얘기죠. 부동산학을 공부할 때 한 가지 측면이 아니라 여러 측면을 합쳐서 부동산학을 이해해 나갈 때 이걸 종합식 접근이라 그래요. 뭐가 나와야 돼?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복합개념의 부동산으로 이해한 다음에 부동산학을 공부해 나갈 때 이걸 종합식 접근이다. 라고 나와야 돼요. 앞으로 이제 복합개념이다. 종합식이다. 이렇게 나오면 뭔가를 합쳤다는 거잖아요. 복합했다, 종합했다. 뭘 합친 거예요? 법경기를 합쳐서 이해해 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경기가 나오면 이건 종합식 접근. 이렇게 된다. 법경기 나오면 종합식 접근. 이거 하나 기억해놔야 되고. 중요한 건 예예요. 의사결정식 접근이라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의사결정은 뭐예요? 우리 학기념에서 뭔가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걸 의사결정이라 그래요. 할지 말지 결정하는 거. 가장 중요한 학기념에서 의사결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뭘 결정하냐면 투자결정이에요. 투자를 할지 말지 결정해야죠. 그러면 투자를 결정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투자를 분석해야 돼. 분석하는 과정은 뭐냐면 수익과 지출 중에 누가 많아야 돼요? 수익이 많아야 투자하겠지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수익은 투자는 시점에 나오는 거에 미래에 나오는 거예요. 미래에 발생해요.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있겠네. 위험이 있겠죠. 이런 걸 잘 분석해서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투자결정. 두 번째 금융결정이에요. 자금을 융통하는 걸 금융이라 그래요. 가장 대표적인 건 대출을 얘기하는 거죠. 대출을 받을 때 고민을 해야죠. 뭘 고민해야 돼? 이자율을 고민해야 돼요. 내가 빌리면 빌린 대가를 줘야 되겠죠. 빌려서 투자했는데 수익이 많이 나오면 이자율보다 수익이 더 많이 나오면 빌리는 게 효과적일 거예요. 그런데 빌린 대가가 수익보다 더 크면 빌리면 손해가 나타나죠. 그리고 남의 돈 1원이라도 빌리면 위험이 따라요. 돈 빌리면 발생하는 거 무슨 위험? 금융위험. 이걸 배웠죠. 금융위험.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돈 빌리는 것도 이것도 결정해야 돼. 그럼 금융결정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한 게 개발 결정이에요. 개발은 왜 할까요? 토지를 개발하는 건 뭘까? 부동산 개발한다. 토지를 개발한다. 무슨 얘기예요? 농사 짓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뭐 하는 거예요? 건물 짓는 거예요. 건물 짓는 걸 우리가 토지를 개발한다. 부동산을 개발한다. 그럼 개발한다고 얘기하는 건 그냥 무조건 건물 짓는 거예요. 건물을 왜 지어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아니죠. 왜? 돈 벌려고 건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을 지어서 이걸 분양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을 이걸 부동산 개발이라 그래요. 그런데 역시나 개발을 해서 나중에 이걸 분양했을 때 수익이 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죠. 이런 위험이 따를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이 개발 분석도 해야 돼. 나중에 그래서 개발관리론에서 개발하는 단계에서 어떤 고민을 해가지고 분석해서 개발이 이루어지는지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이 투자결정, 금융결정, 개발결정.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봐. 이렇게 의사결정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뭐예요? 뭐야? 투자결정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돈 벌려고. 개발결정 왜 하는 거예요? 돈 벌려고. 금융결정 왜 하는 거예요? 돈 벌려고 돈 빌리는 거예요? 다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의사결정에 딱 나오면 가장 중요한 것이 투자결정이니까 뭐 하려고? 돈 벌려고 부동산학을 공부한다라고 생각하는 느낌이 나오면 이건 의사결정식 접근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이며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인간은 합리적인 경제인으로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손해보지 않으려는 존재로서 뭐를 극대화하려고? 자기 이온의 극대화, 수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부동산학을 이해하면서 접근하는 방법의 과정을 의사결정식 접근이라고 해요. 부의 극대화, 수익의 극대화. 부의 극대화를 위해서 전제로 해서 의사결정의 수준을 맞춘 것. 이런 것들을 의사결정식. 이게 중요하죠. 의사결정이 중요한 단어가 그래요. 그래서 얘도 기억해놓고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그래서 테마 1을 배웠어요.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3, 4월 때는 공부를 안 할 수 있어요. 이 단어는. 딱 여기까지만 공부하면 테마 1, 부동산학의 이해가 끝나요. 나머지 잡다 한 건 다 버려도 괜찮아요. 문제 한번 보죠. 문제 풀 때는 칠판 보고 공부했던 거. 여기서 그냥 듣기만 하면 안 돼. 들으면서 뭐 해야 돼요? 암기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듣고 알아들었으면 이제 머릿속에 암기하려고. 물론 암기하고 수업 끝나고 일어나면 딱 사라질 거예요. 물론 어쩔 수 없어요. 그럼 또 집에 가서 복수 한번 하면 머릿속에 한번 다시 공부하면 이게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갈 거예요. 또 까먹을 거예요. 그때 까먹었대. 다시 정리가 안 됐는데 틀렸네. 그럼 또 다시 한번 공부하면 이제 5개월, 6개월, 7개월 이렇게 갈 수 있을 거니까 지금 수업 중에 외우려고 노력하세요.